한국국토정보공사 당임금철알 완전 대품이구요 와 이뻐요 너무나 이쁘고 크고 대단합니다 6만원이래요 당임금철알 색감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예쁜 색감을 하고 있는 당임금철알 당임금철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색감 한번 봐주세요 8,000원인데요 트럼펫핑키랍니다 트럼펫핑키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트럼펫핑키랍니다 트럼펫핑키 8,000원이에요 너무나 괜찮아요 너무나 예뻐요 아주아주 좋습니다 얘는 홍공작이래요 홍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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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인데요 아 옆에 입장이 프리리 캉캉춤을 추는 캉캉치마를 닮았답니다 홍공작이에요 아모레파티랍니다 아모레파티랍니다 예쁜 분에 예쁜 분에 자기 입장하고 비슷한 색깔의 분에 담겨있네요 분하고 아이들 얼굴하고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아이들 얼굴은 내쉬고요 목대는 이렇게 트윙실하답니다 아모레파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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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이랍니다 물이 잘 들리고 자고가 따글한 홍포도 합식이랍니다 예쁘죠 5만원이고요 물이 잘 들지않고 아주 초록한 홍포도 옆에 아이보다는 조금 오래되지않은 아이들이네요 얘는 2만원이고요 얘는 5만원이랍니다 홍포도 예뻐요 물이 들면 여름 색깔로 홍포도가 편해지네요 홍포도랍니다 여기 있는 홍포도는 한 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자고 1,000원이랍니다 어떤걸 들어볼까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고가 이렇게 예쁘게 따글따글라 있습니다 5,000원이면 너무 괜찮지않나요 홍포도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5,000원이랍니다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3,000원인데요 벌써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자구가 닿는 아이도 있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3,000원에 드릴 수 있으면 얼른 와서 가져가세요 너무나 예쁘고 좋습니다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눈보스트라입니다 목대가 아주 튼실한데 아유 예리 예리한 자구가 담겨있네요 눈보스트라입니다 미프자구 자구 한번 봐주세요 정말 가는 목대를 가지고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주는 굉장히 목대가 튼실하답니다 문보스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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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고리랍니다 아이고리 많이 차는 이구요 요렇게 자구가 딱을 딱을 많이 나와있는 애들도 있구요 얼굴이 두개가 큰일 싫은 아이도 있구요 얼굴 밑에 따글따글한 자구가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아이보리 12,000원이랍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에요 아이보리구요 얼굴이 12,000원이랍니다 튼실하고 예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